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신문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들을 참 보면 그야말로 참 가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가장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대부분 다 숨기려고 하니까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나 아니면 뭐 판사들이나 대통령이나 다 본질을 그렇게 비껴나가는 그런 이야기나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 참 이제 오늘 qr코드나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그 문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참 한국이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참 교육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등한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언론이 정말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줄 수가 있으면 그러면 한글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참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천시 부산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채 다루지 못했던 서울시 경기도에 대한 그런 2024년 총선 전망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건데 비교적 이제 동아일보에서 농경으로 글을 좀 잘 쓰시는 분이 김순득 대기자고 이기홍 대기자거든요. 요즘에 이제 언론인들을 보게 되면 저보다 연배들이 조금 아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직업인 같아요. 직업. 과거처럼 그런 지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인들을 찾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지금도 사회 분위기가 김기현 씨 퇴진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쇄신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공병호 tv는 좀 이견 그리고 다수가 가는 방향과 좀 다른 그런 해설을 좀 많이 내놓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올타 강자고 여당 핵심위원회에 띄웠지만 이기홍 대기자도 한 번도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이제 언론인들은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비교적 사적 이익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선거 문제하고 이렇게 조선중앙동화가 그냥 결사적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니까 이기홍 기자 대기자 연배로 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을 그런 나이인데 본인도 이제 60 조금 덜 됐을 테니까 퇴직하고 나면 한 30년 이 정도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숨기니까 그리 힘이 없고 그리고 그리 진실이 안 담기겠으니까 호소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김기현 체제의 지속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침묵은 내년 총선 공천에 목을 매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여당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배가 침몰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그래도 나는 살겠지라는 태도다. 이런 거가 이제 다 2024년도 총선 을 조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기반이 안 되겠습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론조작 그다음에 이제 선거 조작이 있으면 부작용이 좀 덜하니까 그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좌파진영은 총선 승리 시 바로 탄핵운동에 들어가서 2027년 대선까지 몰아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해본 채 진공기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이기용 동아일보 대기자의 글을 소개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에 저는 손을 대지 않고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정문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아니고 총선에서 대패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들어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레임덕이 그냥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법부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른 추가적인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이런 가정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가장 먼저 눕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알아서 이미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게 되면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가 지속되면 여당은 대패할 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레임덕에 시작됐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나오는 탄핵 2027년 대선. 대선까지 몰아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제조건이 선거 부정회를 직시하지 않고 입을 다물음으로써 이미 결과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재금표장을 해서 재금표 작업을 했거든요. 여섯 차례 실시됐던 4.15 총선 재금표 작업에 수작업을 대부분 한 사람들이 대법원 직원들과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여러분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을 다 본인들이 봤죠.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이 여러분들 포도청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다 알 것이고 그 수백 명이 사적인 장소에서 다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고 그러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부정성과 실상을 단일 그룹으로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원구 측 소송 대리인들하고 물론 선관위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은 이제 대법원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재금표를 진행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얻은 권력을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넘겨주게 된 거죠. 뭐 본인들이 무슨 뭐 묵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제 알아서 기는 겁니다. 다 알아서. 그 알아서 기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 바람이 불기도 전에 여러분들 눕기 시작하는 그런 계층이 사법부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그것을 우리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아무도 다루지가 않으니까 언론들에서. 뭐 다 나중에 자업자득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분 가운데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조금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전혀 수선작업에 낯설 의지가 없으니까. 네. 뭐 100% 대패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